어둠은 소리 없이 다가와 이 거리에 내려왔는데 갈 곳을 찾아 헤매는 나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가로등 하나둘씩 펴지고 이 거리에 어둠을 밝혀도 자꾸만 슬퍼지는 모습에 무거운 걸음을 옮기네 어디서 떠나왔다가 어디로 떠나가고 있는지 도대체 도대체 알 수 없는 길 인생길에 울다가 울다 지쳐 자리듯 길을 잃은 아이들처럼 이렇게 자꾸 슬퍼지는 건 초라해지는 내 모습 가로등 하나둘씩 펴지고 가로등 하나둘씩 펴지고 이 거리에 어둠을 밝혀도 자꾸만 슬퍼지는 모습에 무거운 걸음을 옮기네 어디서 떠나왔다가 어디로 떠나가고 있는지 도대체 도대체 알 수 없는 길 인생길에 울다가 울다 지쳐 자리듯 길을 잃은 아이들처럼 이렇게 자꾸 슬퍼지는 건 초라해지는 내 모습 중앙밀시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및 자막 제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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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